북한이 남한의 6.15 기념 행사에 공동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내달 15일 13주년을 맞는 6.15 공동선언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23일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행사의 성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7천남측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날 6.15 공동선언 7천북측위원회로부터 6.15 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통일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았다며 팩스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정연곤 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북측이 개성을 행사 장소 가운데 하나로 제안한 것은 개성공단을 살리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며 행사가 이뤄지려면 끊어진 군통신선을 회복해야 하는 등 남북 당국 사이에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에서 정부가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뤄진 공동행사의 성격이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